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2021 9월 모의평가 문제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식의 문제를 다 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특징적으로 조금 살펴봐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몇몇 코멘트를 해주려고 합니다. 먼저, 흥분해서 지금. 6번 문제가 5담률 탑5에 들어가 있더라고. 선생님이 현장에서도 물어봤어. 6번 문제를 왜 틀렸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틀린 아이들은 디귿번 때문에 틀렸더라. 봐봐. 여기는 6번 문제 띄워놓지는 않았습니다. 6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거 한번 신경 쓰셔야 돼. 뒤에 이 용어, 단어에 신경 써야 될 문제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염색체가 나왔어. 그러면 지금 이 6번 문제처럼 염색 분체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요? 그러면 항상 뒤에 용어에다가 조금 체크를 해놓으시고 물론 시간이 있을 때 풀면 다 마치거든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런 파트를 좀 빨리 풀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훅 하고 넘어간다고. 선생님이 어제 통화하면서도 느꼈어. 제자들이 전화해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 선생님 저 뒤에까지 꼼꼼히 읽는 습관을 드려야 되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안 본 거지. 그치요? 이와 같은 물론 6번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거지만 이와 같은 패턴의 대표가 뭐냐면 1차냐 2차냐 라고 나오는 면역 파트에서 이게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 1차 면역과 1차 방어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치요? 2차 면역과 2차 방어 다 전혀 다른 거거든.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면 뒤에 있는 용어에 동그라미 치고 체크해라고 선생님이 맨날 얘기해주는 거 있지? 그런 문제에서는 틀리면 안 돼. 그래서 6번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 또 이제 언급할 게 하나 있어. 그 다음에는 8번 문제. 이 8번도 어제 또 선생님이 남학생 제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학생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맨날 잔소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어제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러더라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 당뇨병이라고 하는 8번 문제 얘기하려고 해. 당뇨병 같은 경우에 그 개정 우리 지금 시험 보는 전교과 같으면 이렇게까지 문제를 잘 안 만들어. 그런데 개정되고 나서 당뇨에다가 1형 당뇨, 2형 당뇨 물론 그 전에도 있었어. 1형 당뇨와 2형 당뇨의 종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가 많이 나오고 EBS도 그러고 보통 기출도 그러고 교과서도 그러고 그 파트에다가 페이지를 조금 더 많이 할애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건 특징적인 거니까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고 설명했는데 이제 그 남학생 표현에 의하면 당뇨병 나 아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대. 약간 귀가 막혀 있었나봐. 자기 표현이 그래. 그런데 이번에 보고 나서 실수한 거지 뭐. 글씨 보다가 잘못한 거지. 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대. 어쨌든 8번 문제도 그렇게. 그래서 여기다 띄워넣지 않았다는 건 이런 건 좀 편안하게 봐도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오답률 1위 문제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7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17번이 오답률 1위고요. 정답률 퍼센트가 29% 이렇게 나온 것 같아. 자 근데 얘도 여러분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면 돼. 먼저 특징적인 걸 좀 얘기해 볼까? 이 문제는요. 비분리 문제이긴 하나. 그 밑에 보세요. 구성원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 되겠습니다. 해서 핵형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야. 또 이제 이 영상으로 선생님을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지금 턱이 좀 아파가지고 교정을 하면서 이 천장에 뭐가 이렇게 끼워져 있어. 나사못 같은 게 박혀 있어가지고 말이 조금 그런데 최대한 또렷하게 발음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발음이 조금 저렇구나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핵형이 정상이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상 나머지 한 개는 X 근데 딸내미 태어났는데 딸내미가 핵형 정상이야. 그러면 딸내미 같은 경우는 상, 그 다음에 상, 그 다음에 X 야 여기 있는 뭐를 파악할 수 있겠어? 핵형이 정상이다 라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DNA 상대량 합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핵형이 정상이네 DNA 상대량 합은 E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해서 그렇게 이제 문제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볼게요. 가는 읽어봤을 테니까 라지 A, 나는 라지 B, 스몰 B, 나는 라지 D, 스몰 D 두 개 서로 다른 상, 나머지 하나는 X 아버지의 정자 1, 2, 어머니의 남자 3, 4, 딸의 체세포 5번 그러니까 DNA 상대량 합은 E. 이렇게 된 거죠. 1이 있으니까 쟤는 지원기 세포, 체세포일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에 이렇게 유전자 들어있단 말이야. 이런 식이야. 이렇게 얹어져 있다고. 그러면 저거 라지 A건 스몰 A건 뭐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두 개가 되겠지. 라지 A, 라지 A, 합이 E. 스몰 A, 스몰 A, 합이 E. 라지 A, 스몰 A, 합이 E. 이 라인의 합이 E가 된다는 뜻이야. 이해 됐어? 그럼 유전자형이 바로 나옵니다. 또 밑에 보시면 1, 2번 중에 하나는 비분리, 그럼 나머지 하나는 정상정자. 3, 4번 중에 하나는 비분리, 나머지 하나는 정상난자. 그 무언가가 급여를 해서 A와 B가 수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비분리된 정자와 비분리된 안자가 수정이 됐는데 핵형 정상인 딸래미가 태어났어요. 이거거든. 됐죠? 그러면 이제부터 내용을 다 읽어봤으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DNA 상대량 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DNA 상대량 표를 볼 때는 먼저 가로줄, 세로줄 이렇게 보는 건데 이 문제는 한 사람께 아니잖아요. 그치요? 이게 지금 아빠 거고 정자고, 난자고, 자녀의 체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랑 이 애 이렇게 보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세로줄로 보는 거지. 어떻게? 우선 둘 다 물음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걔는 놔두시고 딸래미가 이거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럼 얘도 하나 갖고 있어야지. 합이 E니까요. 이런 원리로. X 뭐 상관없어. 다른 두 개 갖고 있잖아. 그럼 어쨌든 이거 두 개 합쳐서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1이야. 그럼 여기 0이잖아. 여기 2이야.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확인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1, 1. 여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경우의 수가 많은 곳은 패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봐봐. 어? 0이 보였어. 근데 여기에 1이 보였어. 1이 수정돼서 딸을 만들었는데 걔가 안 가죠.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아니구나. 아, 그러면 딸을 만든 정자는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가셔야죠. 그치요? 그러면 요게 비분리가 돼서 만들어진 정자구나. 그러면 얘가 0이니까 이거는 없어야 하겠다라는 걸로 이야기가 흘러가지. 됐어? 오케이. 해서 우우, 찬지어지냐. 요게 0이기 때문에 요 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는 하나 비분리 정자면 하나는 정상정자잖아. 그럼 얘는 정상정자가 되는 거죠. 정상이 됩니다. 그럼 어쨌든 여기는 0 이렇게 썼단 말이야. 정상쪽을 요렇게 쳐다보게 됐어. 요게 요게 안 된다라는 의미야. 여러분 그럼 어쨌든 요렇게 쳐다보게 됐는데 누가 나와? 특징적이게도 0, 0이 나와. 그럼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존재할 때 모든 세포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남자건, 여자건, 애니건, 이애니건. 근데 없어요. 왜 없는 거지? 성염색체 있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정상인데도 없다. 이렇게 가는 거지. 남자에서는 Y를 가지게 되면 X에 있는 유전자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해서 요게 라지 B, 스몰비 라고 하는 것이 성염색체 있는 거고 문제에서 뭐래? 상 두 개와 X라 그랬으니까 X 위에 있는 유전자구나. 그러면 이 라지 B, 스몰비 안 갖는다는 건 X가 안 왔어. 그럼 뭐가 와야 돼? 정상이니까 Y가 와 있어야죠. 그래서 이건 정상에 Y를 포함하고 있구나.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죠? 상 두 개 성 하나라 그랬으니까 요게 성이면 나머지 애들이 상이구나로 가는 거지. 나머지 애들이 상이구나로 가는 거야. 그럼 정상인 정자 같은 경우는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다 채울 수 있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지금 B분리가 된 거구나. B분리 요 자리 B분리 이렇게 체크할까? 요 자리 B분리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난자를 찾아야 됐을 건데 봐봐 학생들이 어? 나 여기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런데 생각해봐 통상적으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훑어오지 않겠니? 그치요? 그러면 봐 요게 1, 1이야 1이 왔어요. 그러면 1이 이렇게 온 거잖아. 그러면 이쪽에서 올 때 여기서 1이 와도 되고 여기서 1이 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얘 1, 1, 1 다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A, A 라인에서는 3, 4번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오는 거야. 오케이? 결론적으로 그냥 무조건 기억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학생들이 문제 푸는 시각은 이렇게 왔겠지. 그러다 이걸 보는 거지. 그치? 그럼 봐봐. 이렇게 왔어. 그런데 여기는 둘 다 물음표라서 우리가 어떤 선택권을 가질 수가 없어. 뭘 결정이 안 돼. 이건 패스. 넘어오는 거지. 이렇게 넘어와. 그럼 이제 여기를 가지고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아빠가 0, 0을 줬는데 딸내미가 2, 0이 나왔으니까 0이 오면 2가 안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2가 이렇게 되는 거겠지요? 당연하지. 그럼 이제 얘가 2, 0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어? 여기도 이상하다. 그치요? 이 애가 상염색체인데 생식세포 라인에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비분리된 거네요. 그럼 얘가 정상이란 뜻이네요. 그러면 정상이면 다 하나씩은 있어야 되겠다. 난자에 이렇게 있을 것이고 이렇게 물론 물음표라서 우리가 꼭 채울 필요는 없으나 그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에 어떻게 돼 있냐라고 보는 거다. 잘 봐봐. 이 애가 내려오는 거야. 상이 비분리가 된 거니까 성은 정상분리 됐을 거지요? 그럼 여기는 0이면 여기는 1이 있겠죠? 서로 다른 상이니까 여기 1이 있으면 여기는 0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어쨌든 이 3번과 1번이 만나서 자녀가 만들어진 건데 잘 봐봐. 지금 3번에 스몰비가 있어. 근데 1번은 스몰비가 없는데 스몰비 없어. 그럼 이제 여기는 1이 이렇게 내려오겠지. 됐죠? 그런데 이 여자에는 어때? 핵상이 정상이라니까 합이 2가 돼야 돼. 그럼 이거 뭐야? 이거 1이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1이 이렇게 있는 거지. 해서 X를 갖는 것이고 어쨌든 뭐 이 지금 물음표 다 채웠죠? 물음표 채운 이 내용들로 싹 문제 풀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나의 전자 X에 있냐? 제일 처음에 찾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ㄱ, ㄴ ㄱ과 ㄴ 더하면 3이다. 2는 아닙니다. 아버지의 체세포 한 개당 라지 B 그럼 아빠는 유전자에 갈까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Y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제 요건 하나 있으니까 스몰 D 있고요. 라지 D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럼 라지 B 하나 갖고 있네요. 체세포의 라지 B 하나 엄마 거 갈까? 엄마 요거지요? 그럼 여기에 어떻게 돼 있어? 스몰 A 이렇게 돼 있어 우선 여기는 몰라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의 유전자형을 갖습니다. 그러면 라지 D 몇 개 있어? 하나 있는 거죠. 유전자형이 라지 D 스몰 D니까 그러면 하나하나니까 2분의 1이 아니라 1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요게 17번에 대한 해설이야. 괜찮지? 그리고 실제로 쌤이 물어봤을 때 시간이 없었다. 요거를 풀 때 그래서 못 풀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풀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었다라고 한 거를 보니까 아마 요 문제를 풀기 전에 그 비유전 파트나 아니면 중킬러 파트를 문제 풀면서 시간을 좀 많이 허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쪽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뒤에 문제 푸는 데 시간이 좀 부족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17번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훈용하시면 되겠고요. Tin 자막 비유전 파트나